안녕하세요 여럴레이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노래장 내가 보이는 줄 알아? 전국 반갑습니다 그리고 방송 영어로 제가 거기요? 어느 나라분이세요? 한국사람인 줄 알았네 미안하구나 잊으러 가였어 혀를 잊지 못하였다 가슴을 잃은 것처럼 갑자기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?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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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시작 이게 언제 노래야? 이게 뭐야?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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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제가 얘기할게 있는데 제가 이런거에 운이 진짜 없어요 아니 일단 재수없는 멤버는 재수가 아니라 운이 없는 멤버 재수는 쓸 수 없어 재수는 거시게 재수 말고 재수 말고 예? 은재씨가 없어졌다고요? 왜 너는 나를 만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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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공주의 마지막으로 본 드라마가 뭐야 공공주의 마지막으로 본 드라마가 뭐야 저는 아내요 왜 너는 나를 만났어 왜 나를 아프게 만났어 아 근데 나 그거 엄마랑 같이 봤어 나도 할머니랑 같이 봤어 나 초등학생 때였나 나도 점집글리만 어 맞아 그 막 파둔 위에서 뭐라 아 파둔 위에서 봤지 그리고 밑에다 기억 잘 안 나 할머니랑 그 아침드라마 많이 봤는데 넌 쿨채 굴러온 당시인데 어 그렇게 얘기하면 아 나 그거 알아 다 우리 할머니가 잘 보는 거 그리고 또 뭐 오로라 공주였나 너 몇 살이야 우리 할머니가 많이 봐 그런 거 그런 그라마를 되게 아니 나도 요즘 웨이버 보면서 그게 다 인스트 큐라 그거 있는데 나 진짜 그거 구라야 구라인 거 같아 잠깐만 있으면 아 겁나 아니야 이런 거 있으면 있으면 아 있을 수 있어 거짓말이라 해야지 있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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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들어봐 정우 형 오늘 잘했어 잘했어 가서 거의 노래 파티였어 맞아요 우리 콘서트 어르신 우리 콘서트 부지한 사람 너 봤어?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을 무조건 못해 깜짝짝짝 깜짝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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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나 이런 노래가 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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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다귀 모양 ta 알아 파도 한uin 파도 digit 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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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알지 그 강아지 나도 알아 콩깍지 빼고 진짜 잘 나왔어 콩깍지가 있었어? 우리 팀은 콩깍지 빼고 내 깍지 사랑의 콩깍지 쉬어버렸어 한국인 맞지? 한국인 맞지? 뭐야 이거 어떻게 알아 뭐야 그 노래 사랑의 콩깍지 쉬어버렸어 나는 나는 어쩌면 좋아 그분이 왜 자꾸 눈앞에서 틀려요? 항상 걔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요 왜요? 뒷꼬리 당긴다니까요 잠시만요 런쥔 한국사람이죠? 니하 너무 잘하죠 한국말을 원래 그 3초의 법칙이 있어요 3초 떨어지면 바로 3초에 집어서 먹을 수 있어요 잠깐 한국사람이지? 3초 법칙을 어떻게 알아 멤버들이 항상 알려주는 건데 왜냐면 그때 되면 내가 내 얼굴이 좀 하얘져 어쩌을까 그럼 시즌이가 와 마지막으로 이성균 선배님 성대모사죠 봉골레 봉골레요? 맞아요 맞아요 봉골레 하나 야야야야야야야 봉골레 4개인데 하나는 예? 선생님 성인 런쥔입니다 한국인인 줄 알았죠? 안녕하세요 중국말 잘하면 한국인인 줄 알았어요 중국말 잘하면 한국인인 줄 알았어요 아 중국말 김사다다다다 영혼 Excellent 영혼식 국수 영혼식 국수 영혼식 국수 영혼식 국수 평양권 냉면 평양꽁 냉면 동양꽁 냉면 동양꽁 냉면 동양꽁 냉면 동양꽁 냉면 아 아 안행 맞나? 이 한국 이elet 한강이 서서 진짜 좋아하는데 야 한국어 더 배우고 와 얘들아 하나도 빠짐없이 진짜 좋아하는데 저는 위고업을 근데 진짜 제일 좋아해요 수록곡 저기 수록곡이라고 적혀있잖아요 아니 위고업도 수록데 있잖아